고맙습니다. 이거 국제야 막 국제야 방위 연막 내가 칠게 좀 천천히 칠거야 빠르게 안 칠거다 내가 칠게 내가 나이스 형 탈 때 한번 아이템 할게 아이템 아이템 할게 야 김준호 옥 하나 올라온것 같죠 옥 하나 옥방 하나 옥방 잡았어 약간 불리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중에 하나 있는거를 그대로 신종환이 잡아내고 자 알았어요 이거랑 떨어질 수 없어 이거랑 같이 멀리 자 신종환 대기하고 있습니다 벌칙 어 친구가 누구랑 하는건데 누가 하겠어요 털은 나오네 아 진짜요? 어.. 설대면 가려고? 아 중몬이 안되지? 신정환.. 아 정환이.. 신정환하면 기분 나쁘겠다. 도박자인줄 알고 약간 좀 잠이 올라오네. 너무 잔데?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려내는 배우 강한 팀들이 대회다 보니까 약해지는 것 같은데 아 다들 진짜 클 전처럼 해줬으면 소망이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받았어요. 꼴랑 돈 40만원 걸고 무슨 대회냐 야 잘 잡아냅니다 정환이가. 근데 결국 자기들은 40만원 없으면서 하면서 어젯밤을 아주 쉽게 잠들었어요 제가. 딱 설 때 딱 소리가 났어요. 여기 딱. 그래갖고 아 설하겠다 생각이 났어. 흐흫 야 안뛰거든? 저기다 포카나 까볼게. 포카나 까면 맞을 것 같은데? 어 기계 안보여야 기계.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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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춘아 살아 살려줄게. 자 경환이 환승을 끊어서 삼메다. 어휴. 기계 AK. 기계 AK 하나 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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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. 아 아 야 이거 옷 갈 것 같단 말이야? 나 옷 갈게. 아 너 방 혼자 봐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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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중패스. 중계단 중계단. 패스 패스. 패스 패스. 패스. 나 패스 따라간다 그냥. 내가 패스 따라갔다. 자 옥을 치고 올라오는 엔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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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총이 안맞냐. 아 연락이다. 에프. 아 아 아니. 아니 아니. 나 나 암에프. 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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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dawn. 비실빌. 아 이걸 또 러프해버리는 중준우 하지만 1대1로 엘이프가 또 일정 단위에서 1대1로 비게되네 다음판 가자 다음판 다음판 가자 복제야 복제야 다음판 자 기계 하나 있다 자 옥방어 한번 보겠습니다 장현이 옥방어 자 엉덩이를 왔다갔다 엉덩이만 이렇겠다 한번 뺐었어 자 옥더블을 보고있는 오늘팀 김준우 선수와 함께 옥더블을 보고있습니다 자 옥을 올라오는 엘이프 몇명이야 몇명 자 중을 보이는 정안이 정안이까지 옥을 뾰득 갑니다 자 윈텍이가 패스찍고 방을 혼자 보이는 일부편 자 혼자 보이는 9편 종소리 자 과연 아직 국제앞 방오면 최대한 시간만 벌어봐 서로 양팀간 전부다 긴 작업 자 엥더스코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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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팅 잔축 자 엥더스코 1대1 자 엥더스코 2대1 아 엥더스코 2대1 왤스코 3대1 탈보트 자 엥더스코 2대2 자 엥더스코 2대1 엄청나게 지능적이게 아 이렇게 해서 nf가 1점 탑니다 자 나 개그 기계 한번 찔름 야 방위보러 조용히 가자 국자 방위보러 조용히 끝에 있다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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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형 안먹었어 끝에 기계 먹었다 기계 먹었다 종 하나 잡아내는 기 끝 하나 기 끝 하나 아 아 나이스 수나 없어 수나 없어 수나 없어 국자야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2대2로 가는 하나 더 하나 더 어시 야 뭐 서로 1점 주고 1점 주고 1점 주고 1점 주고 1점 먹고 자 방금 전판 1쿼터에서는 nf가 1점 기적배 조심해 국자야 옥빵옥빵옥빵 야 김준의 권총 아 나이스 김준은 1판 2필합니다 자 중더블해 국자야 더블해 준은 방위보러 공격 내가 연막 쳐줄게 옥 옥 옥 옥 옥 섹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울벨을 먹고 있습니다. 과연 울벨을 칠 것인가? 과연 옥설을 할 것인가? 설 방지폭을 잘 날리고 있죠. 대중에서 살짝 전진합니다. 스나반이네. 야 울벨통 먹고 있다. 스나가 주목재고 있었어. 울벨통 울벨통? 수정. 인국형이 잘라냅니다. 순적 똑같이해서. 3 대 3. 찌른다 찌른다. 충옥 하나 충옥. 오늘. 자. 곰상 두 번. 피 1인데. 스나다 스나 스나 아 뭐야 뒤에 끝까지 밀어버리네 신종환 아 기적배 하나 기적배 하나 알없다 알없다 나이스 국자 빼 이제 너 먹어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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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무니 중옥 무니 중옥 무니 중옥하고 중읍에 무니 중 안왔어 안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야 중옥하고 가는거 하고 중읍에 가는거 뭐니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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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스나왔었다 김준우가 잘라냅니다 김준우가 잘라내고 이걸 못 잡아냈네 김준우 기계 하나 양력 마무리하자 비틀빙 아 알았어 2천원 2천원 6천원 과연 이대로 마무리해서 다시 1점 챙겨올 것인지 자 언어리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형 개구 1미리볼게 연마? 연마 까죠? 오케이 방에 보면 바로 아래죠 나 방 남는다 야 중에서 기계하나 다시 중으로 아직 방 대기중인 김준우 기계 떨어졌다 자 방에 피가 나치는 아... 그대로 한 명 떼고 자 김준우에서 올라갑니다 형 9시 5 올랐어? 몰랐어? 아 삥? 아 아 아 아 그러면, 야, 우산을 잘못했습니다. 2대3. 전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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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. 빨간불이 뜨고 마는. 아, 이렇게 또 1점을 내주고 마는. 자, 과연 동점을 갈 것인가, 아니면... 1점을 더 줘서 마이너스. 마무리하자. 동점하자. 큰일 하나, 큰일 하나, 나 죽음을 빼야 하는가. 큰일 하나. 큰일 하나, 자, 우리의 마지막 4대4. 저는 땀을 쥐게 하는 경기. 오늘 LNF 꼭 결승전을 보는 것 같아요. 악마 열면 방송도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형 포카나 방윗소리 방윗소리 야 옥 봐라 이번에 옥 봐 야 중하고 기계 라인이 많아 야 이거 아무튼 다 오지 않게 무슨 안되고 방 하나 들어가다 말았어 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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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의배통으로? 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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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배통 삥 아 나 삥 아 당칼 왔다 야 김준호 꺼리치기 아 김준호 두마리 야 옥세다 아씨 아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주고 위성에서 이 점을 주고 마는 화멸 자 다음 홈맥 경기 보겠습니다 홈맥은 자 자 아 아 아 아 아